경상 한 대인데 사람들이 1,600kg 안 줘. 콩하고 쌀하고는 80kg 한 가만한데 1,600kg 해야되는데 400kg 주고 500kg 주고 그러네. 그러면 어르신 그 검은콩 있잖아. 서리티 아닙니까? 서리티를 몇 마지에 심었어요? 원래 학생은 그 전체 뭐 고구마도 심고고 짱콩도 심고고 흰콩도 심고고 팥도 심고고 뜰깨도 심고고 뭐 해 놓을게. 그게 총 천 몇 평이라야? 1,2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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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영양까지 가가지고 몇 번 안 가면 되요. 진짜 대단하시네. 공 20대에 내가 올게 5월 27일 날 숨었어요. 흰콩하고 날짜가 딱 맞았고 팥도 좀 빨랐어요. 내년 팥은 한 6월 한 종순에 숨고있었거든. 팥이 양말 콩 어르신 신뢰하지만 원래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연세가 왜 돼요? 7살이요. 48년생은 7살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3년만에서 있으면 80% 아닙니까? 80%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어르신이 봤다 봅니다. 지금 그 1,200평 농사 짓죠. 여 지금 600평 짓죠. 그러면 1,800평 아닙니까? 나라농사야 뭐 수월자 치지만 나라농사까지 치면은 나라농사 두 노도 있잖아요. 그럼 1,200평 아닙니까? 여기까지 1,800평. 그럼 3,100평은 혼자 농사 짓네요. 나라농사는 뭐 수월자 치더라도 그 콩씨 먹는 거 1,200평 이거 1,800평 아닙니까? 노부 한 사람도 안했죠? 노부 한 사람도 안했죠? 노부는 아니에요. 할게 뭐 없는데 노부는 아니에요. 와 저리 오면 여기다가 채소를 엄청 많이 많이 심었잖아요 골고루요. 여기에 골고루 다 심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팔았잖아요. 직접 공판장이 안나가고 난전해서 다 팔았는거 아닙니까? 공판장 나가면 내 실비 이거 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하십니다. 농사짓는거를 채소농사짓는거를 전부 다 직조가 다 팔아요. 사실 어르신 여기에 돈 안벌이 되는 어르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밭에 나가 일하는게 좋답니다. 네. 일 안 힘듭니까? 네. 일 안 힘들어요? 힘들면 놀고 뭐. 그러면 검은콩 원래 그러면은 몇 대 팔았는데요? 검은콩 300대 팔았어요. 검은콩만요? 아니 팥도 있었고 검은콩은 뭐 우리 매직길에 부었고 한 300대 팔았어요. 네. 파는거에요. 대로 치면요? 네. 대로 1kg 600 한 대 정상 한 대 치고 한 300개 팔았어요. 그게 사실은 도료대를 해놓기에는 저녁으로는 집에서 썼고 요새는 가래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어르신 혼자 일을 하셔가지고요. 노업은 한 명대 안 하잖아요. 인급이 더 갈 거 없잖아요. 네. 1년에 제가 볼 때는 어르신 뭐 이 말씀 들으면 죄송한데 채소까지 다 팔면 2천만원 벌 거 같은데요. 2천만원 벌 거 같은데요. 아니면 더 하십니다. 어르신. 더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돈보다도 어르신이 일에 나오면 건강에 좋죠. 네. 맞아요. 안심심하고 그죠. 네. 건강에 좋죠. 탄저병이 어디에 들려있나 하면 내가 잘못해서 들었어요. 왜요? 이거 잘못해서 여기 뭐 만날 땐게도 뭐 이 큰 신이 들으니까 몰래가지고 네. 이거 곱해있는 거는 이거 하고 네. 이거 하고 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나무가 탄저병에 들었지 나만지는 안 들었어요. 어르신. 전지를 다 했으니까 제가 뭐 어쩔 수 없는데 예. 여기 이제 지금 여기 가지 잘랐잖아요. 여기 이 가지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저거지. 천하제리가. 천하제일. 이 가지 있잖아요. 이게 신비입니까? 저게 천하제리입니까? 이 갓대기 안 곱해있는 거는 두 줄도 하나, 두 포기는 이거 있잖아요. 냉년에 가지를 자르면 안됩니다. 자르지 말고요. 자르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르지 말고 이 가지를 키우라고요. 멘드리아이라도 만듭니다. 알았죠? 아셨죠? 그리고 여기가 깍지 있잖아요. 깍지요. 깍지. 깍지 벌리. 깍지 벌리 있거든요. 여기 다 조금씩 있거든요. 보면 깍지 붙었는데요. 깍지 벌리약을 어르신이 만약에 칠 수 있으면 기후가 바뀌었거든요. 기후가 이미 날씨가 옛날보다 빨리 빨리 따시거든요. 그렇듯해요. 칠 수 있으면 1월 말에 치이소. 이달 말에? 네. 이달 말에 안겨? 네? 네. 양육을 이달 말에 치이소. 그러면은 깍지 벌리약을 더 잘들어요. 그 기계유재 있거든요. 그 농약방에 기계유재를 줍니다. 뭐요? 기계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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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살충제 있잖아요. 뭐 섬유촌을 던지 그런거 해가지고 의외치라고 하는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 1월 말에 치이소. 1월 말에 치이소. 1월 말에 치면은 2월 달 치는 것부터 좋아요. 깍지 벌리. 깍지 벌리. 깍지 벌리. 우리 옛날에 임낭경에서 감할때는 깍지 벌리약을 꼭 아 감에는 원래 깍지 벌리 많이 붙어요. 엄청 많이 붙어요. 바글바글 붙어요. 복숭아도 지금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깍지 벌리 조금씩은 있어요. 치고 한 20일 씻다가 꼭 20일 볼을 씻지 말고 20일 씻다가 황소독을 하이소. 황소독. 황소독. 그 다음에 나중에 꽃이 있잖아요 한두개 필락하면 그때 보로드역을 하였어 보로드역을 하는거는 작년에 내가 치고 날짜를 다 기록을 해 놨거든 날짜를 하지 말고 기우가 바르니까 꽃이 있잖아요 한두개 피잖아요 한개정도 피잖아요 제일 좋은거는 필락말락 할 때 치면 제일 좋거든요 그거는 감이 안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개정도 피우면 그때 보로드역이 있어요 보로드역은 3월달 정도 칩니다 깍지는 1월달 치시고 기계유재가 깍지걸으면 잡아주거든요 깍지걸이 치고 또 황은 20일달 치고요 그리고 고래하이소 보로라면은 복숭아들 원래 오갈병도 덜 걸리고 탄재병도 덜 걸리고 깍지걸이도 덜 걸리고 여러가지 다 잡으면 세균성 구멍병도 좀 잡아주고요 입들이 다 깨끗해요 열매도 좀 깨끗하고 전자에 어르신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이런곳에 혹시 순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싹 밀면 안돼요 요거 있죠 요거 나중에 자르면 안돼요 요거 나중에 자를때 어르신 밑에도 가지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쪽 공간에는 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를 맨대로 잘라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다 자르지 말라고요 자르면 맨대로 해봐야되요 요거 한개를 놔둬야됩니다 요거는? 배가 formidable absurd 요거는? 네 배가 밥까지 안 말라고요 장갑 이건 튤복숭아잖아요 튤복숭은 천화재라요 천화재라요 그거뭐 뭐 이미 전지를 어르신이 했거든요 안에요 했는데 뭐 좀 많긴 많은데 사실 여기 나중에는 자를때 그쵸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가지는 여기로 좀 더 빼도 되거든요. 더 빼고 저주편은 가지가 많긴 많아요. 사실은 여기가 겹치거든요. 여기가 이런데 열매가 쭉 달리잖아요. 거기서 하면 좀 그늘 되는 데 있잖아요. 그늘 되는 데는 조금씩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맨드리아에 다 자르면 안됩니다. 덤성덤성 놔둬야되요. 그래야지 피가 깨끗합니다. 장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장가지는 좀 놔두는게 좋아요. 어르신은 또 뭐 이걸 자를 때 현재 어르신이 가지가 사실 많긴 많아요. 이렇게 할 때 이런거 좀 길게 놔뒀잖아요. 이거 좀 잘라주는게 더 낫습니다. 네. 잘라주는게 더 낫습니다. 작년에 저게 신비는 뭐 서리피어로 많이 안었던데 이거 이거 천하재를 많이 열었거든요. 네. 천하재를 살 때 몇목도 비싸지로 샀잖아요. 맞아요. 이게 천하재 저것도 좀 비쌌습니다. 비싸더라. 네. 이게 지금 파이프 없는데도 있네요. 파이프 없으면 파이프 없는거는 신비입니다. 신비가 없으면 파이프 없으면 지금 나중에 이게 막 이게 무게 때문에 갈라질 수 없으면 파이프 어차피 안 꼽을거죠. 안 꼽으면 신비도 안 꼽을거죠. 6월 한 15일 때면 다 다 안 꼽으면 어르신 나중에 꺼내기 있거든요. 티비 꺼내기 비슷한게 옛날에 낫당한거 있죠.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굵은 가지에 굵은 가지 있잖아요. 여기 굵은 가지를 걸고요. 저 굵은 가지가 뺑 돌려서 걸고요. 그러면 약간 느슨하게 해가지고 여기 저거는 절로 연결하고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이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돌리면 돼요. 그래도 일찍 짜도 7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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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안 오는데 8월달 태풍 오잖아요. 이 가지가 불어질 수 있어요. 태풍 올 땐 다 다 뿐다. 열매는 없어도 가지가 불어질 수 있다고요. 가지가 바람시게 불었군요. 세개 불으면 가지가 불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신비합니까? 아, 신비세요. 난 지금 높은 걸 필요해요. 아, 그 어르신 일하기 불편하니까 높은 걸 해놨는데 올라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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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한찬도 역시 나이 많고 나도 많은데 올라가지 못해 예, 예, 예. 낱개 키워도 됩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6월달 따더라도 예? 요거 있잖아요. 요런데 걸어가고 요거 걸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6월달 열매가 더 좋아요. 예? 6월달 열매가 더 좋다고요. 어차피 5월달에도 바람 불고 바람 불자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더 흔들리고 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라죠. 이런 가지 다 멘드리아이 다 자르지 마이소. 멘드리아이 자르면 안 돼요. 요거 좀 더 날려도 되고요. 이런 가지를 놔두시라고요. 놔둬도 됩니다. 뒤에 꺼 놔둬도 되고요. 그래야 인수 피해가 없어요. 그 대신 나무 뭐 가지 정리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많기는 많아요. 어르신 보고 가입 들고 나중에 보고 내가 열매 짤 자리 있잖아요. 그런 거면 어느 정도 체크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자르면 돼요. 조금만. 신비는 좀 많이 자라도 돼요. 많이 다행히 좋아요. 왜냐면 이래 해놓고 나중에 봄에 냉해피에 오거든요. 설이 오거든요. 그때 뭐 4월 말이나 5월달에 다시 정리해도 돼요. 그럼 그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어르신 벌써 나무 피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시큼하게 지금 여기 같은 게 이렇게 놔뒀잖아요. 자르지 말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피가 좀 깨끗하죠.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죠. 뒤에 피가 좀 깨끗하잖아요. 그죠? 빼끗한데 여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지인 같은 게 그렇죠. 이게 일소피에 같은 게 일소피에. 이게 일소피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혼자 이렇게 다 하시는 보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이게 작년에 내가 모르고실라 이렇게 이렇게 멘드리아 자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멘드리아 하면은 이 나무가 피가 노화가 빨리 돼요. 노화가 빨리 늙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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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고 수명도 짧아지고 열매도 좋은 열매 생산하기 힘들어요. 복숭아가 천암 제1인데요. 물이 차가지고 복숭아가 다 얼어졌어. 얼어졌는데 이게 국은 다 살아있더라고 네. 죽은 가지는 다 잘라보고 죽은 가지는 다 잘라보고 죽은 가지는 다 죽었잖아요. 상가지가 네. 물씨가 그래요. 네. 물씨가 그래요. 네. 물씨가 그렇습니다. 네. 물씨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릴로 어릴로 봉사 factory no 그늘지는 쪽에는 많이 그늘지는 쪽에는 위의 가지가 있고 밑에 가게 그늘지잖아요 많이 지는 쪽에는 좀 작아 주면 되요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되요 어 그거 없으면 안돼요 이 좋은 가지는 왜 없어요 이거 다 따먹어야 되는데 아 이 가지는 사장님 이 가지는 이쪽에 열매를 따먹어야 되죠 가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까봐 가지고 못 빚다고요 실제는 없으면 권한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사장님 낱개 키운다 해가지고 저거 잘라보고 이거만 따먹을게 너무 없잖아요 낱개...나는 높은데는 그만... 너는 아이래 못해 겁나 올라가게 그래 안그러면 어르신 꼭 진짜 힘들면은 원래 여기까지만 따먹고 예 여기까지만 따먹고 어르신 정 힘들면은 뭐 그 대신 이게 이 꺼냈기에 묶어놨잖아요 이 가지가 자꾸 너무 올라가잖아요 사다리 타고 못 따면은 요 원래 따먹고 요 냉면에 요거 정리하이소 정리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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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면 되잖아요 밑에까지 있으네 요거 낮으니까 요거 키우면 되잖아요 네 따먹고요 원래 저 따먹기 저렴한데 잘라뿌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나무를 정상적으로 키워야 돼요 네 이거 사다리까지 따던지 하면 진짜 계속 놔두면 저게 너무 높아지니까 어르신 힘들어 하시니까 저거 이제 원래 따먹고 저거 정리하고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요거를 방향을 뭐 지금 요거는 요거는 여기로 가고 요거는 요대로 키면 됩니다 좀 전지만 좀 신경쓰고 만약에 이런게 이제 만약에 어르신이 가지를 뺀다 하면요 눈을 보고 전지를 해야 돼요 눈을 보고 눈 방향이 있잖아요 이쪽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눈이 커지면은 이래 가고요 이건 이래 가거든요 눈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을 빼는 눈을 살려놓으면 좋아요 전지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눈을 살려놔야 돼요 하여튼 이 가지는 하여튼 어르신이 멘탈에 자르면 안돼요 몽땅 몽땅 다 키워놔야 돼요 그래 이게 비가 깨끗합니다 내가 왜 그걸 배우기에는 이클 힘이 안되는데 이게 왜 히클 힘이냐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 농사 쉬운게 아닙니다 너는 이거 이런게 눈이 어둡어요 내가 그런 내가 자랑아이래 눈이 갖다 놔도 내가 따라가는데 서다 가면 얼면은 하루 지나갔으면 이거 생각나면 이거는 뭐 복숭아 안만 봐도 여기는 보면 지금 가지가 좀 많잖아요 여기 다다다 붙어있잖아요 이런걸 어르신 보고 어차피 이런 가지들은 또 여기에 보면 눈으로 봐도 말랐잖아요 말랐고 여기는 다 자랑은 복숭아 붙잖아요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건 없애는 게 좋아요 요거 요거는 이제 신비는 굵은 가지에서 열매는 좋은게 달리거든요 요거 굵고 요거 굵잖아요 요거 두개는 없애는 낫습니다 내가 봐야겠네 이게 가진다면 내가 봐도 가지가 너무 많아 아니 뭐 많은거 맞아요 많은거 맞는데 설이 피해가 오니까 그때 설이 피해... 설이가 온도보면은 만약에 뭐... 영상 한 1도 되면 설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온, 날씨 온도를 보시고 한 일주일 동안 영상 1도 안 내려간다 하면 한 3도, 영상 한 4도, 5도 계속 꾸준하게 된다 하면 그때 열매 달아 놓고 잘라도 돼요 열매 다섯 달고 이제 충실한거 내두고 그렇죠 예,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것도 뭐 안전한 방법입니다 좋은 말씀이래 내가 생명 잘 몰라요 우리동 영양하는 데는 복숭아 뭐 과일 하나도 없어요 사와 이제 옷에 한 집에 한 사람 있고 우리동은 그렇게 되면 모른다고 하죠 그래도 어르신 뭐 전혀 모르는데 치고는요 그래도 뭐... 예 그래도 전혀 뭐 못 다는거 아닙니다 뭐 또... 감... 감 있는게 옛날에 뭐 전지하는게 그냥... 감 맛 나쁜... 원래 감나무는 전지 별로 안하잖아 네 근데 이런거는 내가 참... 난생 처음 여... 복숭아를 보는때문이라 이게 머리가 안돌아가요 하다보면 또 뭐...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한번 보다 오늘 보니까 내... 아... 요렇구나... 고려하시면 됩니다 네... 뭐 어르신 뭐... 사실 이걸로 도움을 크게 안 벌으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뭐... 건강... 이게... 이게... 열 몇... 열렸을때... 천하재기통 따가지고... 그... 공판장이 안가고 직접 소멸 팔잖아요 맞아요 소멸 파니까 그래도 공판장만 더 받잖아요 우리 안진이... 그 저기... 뭐... 전에 보험회사... 한... 20년 다녔었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데가 많다 하겠네 예 뭐... 다... 뭐... 반영월이고... 대구서 다... 동구 쪽에... 먼데는 안가고 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올해 여름에 시간 있으면요 많이 여름에 시간 있으면요 봄되면... 그... 지금 이런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요거 좀 많은데 여기도 여기도 한 개만 놔두고 하시면 되는데 어... 자... 만약에 이제 봄되면 이게 순이 나오거든요 예? 순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이래 자르면 순이 나오거든 요술을 손으로 딱 집으면... 냉년의 양쪽으로... 원래 양쪽으로 가져가서 생기거든 그럼 냉년의 열매가 열려요 그거 집어주면 좋아요 안으로 가는 거는... 그 제거를... 예... 집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장지가 안 생겨요 저는 굵은 도장지가 안 생깁니다 저는 굵은 도장지가... 도장지가 안 생겨야지... 나 다음에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것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드리아에 가뿌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그... 요... 눈을 놔두고 해가지고... 가지가 나와야 돼 그래... 나무가 깨끗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정도... 이래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 몇 번 잘 보고 싶은데도... 내가 둬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거는 뭐... 어르신 또... 이거는 저 방향으로 다루면 되고... 이거는 이 방향으로 다루면 됩니다 어르신은... 왜냐면은... 높이를 안 키우려고 하잖아요 예... 높이를 안 키우려고 하면... 저... 이거는 이 방향으로 다루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데 좀... 그늘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루면은... 이걸 좀 자르고요 반대로 이걸 다루면은... 이걸 좀 자르고요 이걸 자르고요 자를 때도... 완전히 딱... 덜 바닥을 짜지 마이소 오히려... 남한테는... 하여금... 이런 가지가 있어... 괜찮은데... 없으면은... 잘라뿌면... 이수피요 어르신 아무래도 건강하시고요 방제작업은 제가 하는대로 고려해보세요 그러면 좋으면 될겁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열매 수확할때 열매들이 좋아요 첫째 열매가 좋아야되죠 예... 열매가 좋으려고 하면은... 방제작업은... 기계유지제를 깍지벌레하고... 요런거 있잖아요 한번... 그... 각해 줄게요 예? 각해 줄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려하시면 되요 각해 줄게요 지상용 1,800 3,200 1,800 4,800 1,800 5,800